고객님, 전화를 듣지 않아, 네 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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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거기서 뭐해요? 아니, 아무리 아는 사이라도 남의 집을 넘보면 안 되지. 은서씨가 연락이 안 돼서요. 은서씨 좀 불러주실래요? 은서씨 저녁에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. 아님, 고장이 났나?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마음을 확 잡았어야지. 이걸 어쩐다, 버스는 출발했는데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? 말 좀 해요, 네? 알았어, 알았다고요. 저기, 거기가 어디냐면, 얼른 가요. 벌써 만났을걸. 혼자 말이 된 오늘이 이렇게 아프고 아픈데 늘 너에게 하지 못한 건 그 흔한 말, I love you 그때 왜 몰랐을까 questa 이렇게 아프고 아픈데 enger게 souvenف일اء bootає에서는 들어가는 기분이ospel